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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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이 되게 깍쟁이지 함부로 돈 안쓰지 돈 되게 아껴쓰지 근데 한방에 털려버린 성격이 있었어 돈 열심히 10원짜리 열심히 모아가지고 100원 채워놨어 100원짜리 열심히 모아서 1000원 채워놨어 웃으면서 좀 보자 99,990원이면 만원 되거든 근데 만원 될려면 털려버려 만원 될려면 털려버려 짜증이 나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면에 세상사람 다 싫은데 뭐가 제일 싫냐 나한테 돈꼬달라는 사람 제일 싫어 짜증이 나 그 사람과 그 다음날부터 이야기하고 싶잖아 전화도 하고 싶잖아 영 끊고 싶어 돈꼬달라는 사람은 다 싫어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다 싫어 내 남자친구고 다 싫어 근데 이 나이가 될 만큼에 한 번 서른여섯 서른일곱에 홍기모인이 들어왔었는데 왜 결혼 안하고 놓쳤어? 그냥 싫었어? 싫은 게 아니라 남다를 못 믿었겠지 네 별로 안 믿어요 왜냐면 아까 누구 못 믿는 사주거든 돈꼬달라는 것도 싫고 누구도 못 믿는 사주고 얼굴은 이쁘다만 성황이 너무 강해 그래서 나의 나도 못 믿는 성격이야 본인이 나도 못 믿어 그래서 내가 그걸 했나 안했나 했나 안했나 항상 지저버리는 성격이야 맞아요 그치? 그런데 어렸을 때 되게 음 가난하게 살았나 봐 돈이 가난이 싫대 니가 나한테 말하고 있어 내 친구들은 가고 싶은 데 다 갔고 내 친구들은 있고 싶은 거 다 있고 내 친구들은 엄마가 집에서 맛난 밥에 맛난 음식 해 주는데 우리만은 왜 다 일만 하시는지 그런 것도 싫었었나 봐 네 너무 싫었어 논팽이 술 한잔 마시면 집 다 두드러 부시고는 아버지 그 놈의 뜻 살았어 아버지한테 좋은 꼴을 못 받았는데 못 배웠는데 아버지한테 좋은 꼴을 니가 보고 살았 적이 없는데 아마 너는 아버지한테 되돌고도 남았을 거야 니 성향이라면 네 계속 그렇지 뭐 되돌았다 니 돈 맡기 맡기 더 하냐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맞을 때릴 아버지도 없단다 네 무슨 말일까 때릴 아버지도 없대 이제 그 아버지가 이빨 빠지는 호랑이가 돼버렸나 봐 맞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를 많이 때렸으면 엄마가 귀가 먹었대 아 맞아요 귀 안 좋으셔서 안 들리세요 응 귀가 먹었대 그러니까 귀가 먹었다는 건 잘나서 사투로 귀가 안 들렸어 그러지 귀가 먹고 이 심장이라 그러지 팍 한 소리도 놀래 팍 한 소리도 놀래 내가 오늘 굳이 니가 니 점을 풀어왔는데 너 엄마 이야기를 이해해주냐 엄마 한 일 풀어줘야지 응 니가 아까 그 말이 맞으면 맞고 틀면 틀다 해 네 어렸을 때 가난이 싫어서 나도 내가 돈 벌어서 언젠가는 서울에 와서 손가이 노래했잖아 부자 돼서 응 나도 내 엄마 한 풀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악바리처럼 살아온 내 인생이 자꾸 왜 빨리 더더없이 가는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니 나이가 빨리 가라는 게 아니라 니 나이가 빨리 가라는 게 아니라 돈이 그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네 니가 지금 돈 따라가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네 그치 작년 재작년 또 3년 4년 전에 또 니가 금전적으로 많이 손실을 보라는 수야 네네 많이 봤지 네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야 10원 열심히 왔겠다가 100원 만들어 놨는데 와장창 나가버리고 응 집에서 니가 작년인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니가 집까지 몇 개 살려야 돼 사주가 그래 내 엄마한테 돈 줘야 되고 내 부모한테 돈 줘야 되고 귀면 키우고 아니면 아니고 맞아요 그치? 그러다 보니까 내 옷 제대로 한 번 사 입지 못하고 그냥 옷 만졌다 집었다 만졌다 집었다 나와버리고 그런 인생이 요즘에도 그런 아이가 있나 싶은 게 마음이 아프네 그러나 어 사람이 어 세 번의 기회는 있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내가 무속인이 되다 점을 보다 보니까 그 세 번의 기회가 진짜로 있더라고 손님들 보면은 아 내름막길이 있다 확 올라갔다가 오른막길이 확 내려갔다 있더라고 근데 니가 내년부터는 네 조금 오른막길이 좀 타고 들어오지 않을까 상세가 딱 그래 근데 한 번 물어볼게 무슨 가게 하나 하려고 그래 네 근데 또 물어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아 너 싼 데다 하려고 마음먹고 있지 사람들 안 다닐다가 하게 하면 손님이 오냐 아 거기에다 지금 틀어졌어 그치 네 틀어졌어 네 틀어졌어 야 잘 틀어졌어 아 너 진짜 잘 틀어졌어 왜냐면 시내 한복판 해도 사람이 올까 말까 하는데 그거 깡통이라고 그래야 되지 네네네 딱 깡촌으로 보여 맞아요 맞아요 그치 완전 그 깡촌 골목 깡촌 골목에 사람도 없는데다가 거기서 사랑 기다릴 일이 있어 사람 밑사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 니가 내년부터 운이 좋다고 왜 니가 그걸 갖고 있었으면 내년에 뭐로 운이 좋을 너 한 번 잡으면 그래서 뿌리 뽑을 때까지 뽕을 뽑는 성격인데 아 맞아요 근데 거기서 있어봤자 손님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무슨 뽕을 뽑을 거냐고 잘 틀어졌어 아 다시 가게 잡아 다시 제가 지금 받은 데가 있는데 어디서 왔어 거기가 은평구 응암동 은평구 응암동 도로 그냥 2층이에요 2층인데 한 번 물어봐 길거리가 좀 좁아 넓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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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가는 도로가 말하자면 이 도로가 길거리 넓은 도로가 아니라 2층이 아니라 4차선 이렇게 4차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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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도로야 내가 털어보고 있는 거야 네네 여기는 산이 있고 여기서 봤을 때 그치 그걸 보려고 말하는 거야 거기서 해도 좋은데 거기서 사람이 그렇게 사람 인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맞아요 그치 아직 재학 안 했지 네 안 했어요 안 했으면 하지마 여기 지금 온 전복으로 가서 세 번째가 네 가게야 아 저 오늘 원래 개학 칼감맞고 고민하다 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이것을 내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여기를 네 걸 너는 가게를 여기를 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여기는 그 주위에 터를 말하는 거야 이 터가 이렇게 생긴 거 맞지 사람들은 없어 그리고 사람 인구 수가 왔다 갔던 인구 수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 그냥 돈 조금 더 아끼지 말고 돈을 조금만 더 투자 500,000원 더 투자해서 조금 더 시내로 나와 이거 시내 아니야 시내 아니라고 조금 나 거기는 잘 안 가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석진 동네라고 네 맞아요 그리고 서민동네라고 나도 서민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서민동네니까 조금 앞으로 좀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가게 문서를 새로 잡아서 내년에 돈이 좀 되거들랑 내년에 돈이 되거들랑 내년에 돈이 되거들랑 너네 엄마 옷 좀 입혀서 하입해라 네 부탁이다 너네 엄마 한 옷만 입으면 너네 엄마가 그걸로 뽕을 뽑나 봐 맞아요 응 그러면 그것은 딸내미들이 사줘야 되고 신발도 딸내미들이 신발도 사줘야 되는 거고 겨울 코트도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그 10원짜리 아끼지 말고 엄마 좀 사주세요 엄마 오래 사시죠 오래 사시는데 몸이 그렇게 아파서 오래 살면 뭐 할 거냐 너네 아빠 아픈 사람도 이 말하자면 안 되지만 뻑해서 자기가 뭐 안 되면 너네 엄마 때리기가 일쑤였던 너네 아버지 어떻게 보면 첨부받으신 거야 이빨 바른 호랑이 그렇기 때문에 너네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철저하게 외면 당할 걸 네 지금 그러고 그치? 왜? 너무나도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엄마가 자기 신랑이라고 엄마가 그나마 왔다갔다 엄마가 볼 거야 맞지? 그 엄마한테 너네들이 효녀 효자 노릇한 게 별 거 없더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서 엄마 옷 좀 따뜻하게 사 입히고 맛난 것도 좀 사 드리면서 엄마가 눈도 안 좋아 키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눈도 안 좋아 정신 차려 이 년아 너네들 내일 잘 살 때 문제가 아니라 내 엄마 연세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아 엄마들이 네 어떤 너네 애완미가 당부한다 고생고생했던 우리 딸 좀 네가 안 챙겨주면 내 딸 누가 챙겨주냐고 그런다 어? 진짜 너네 엄마는 맞고만 살았대 세상을 살 때 맞고만 살았대 그러니 마지막 어?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그래 길이가 7, 8년이야 그치? 7, 8년에 나 사업 언제가 잘 될까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언제 건강해질까 물어봐 너는 사업 잘 돼 그니까 네 자리만 피해서 가라고 그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 싸서 했어요 싸서 했어요 돈 없어서 싼 걸 보지 말고 시장조사 했을 때 사람 인구수 이동수를 보라고 이동수가 없잖아 아까 내가 말했지 여기를 그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위치에 네가 얻으려고 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맞아 그거 딱 고래요 그치? 그래서 나 이걸 그리는 거야 그래서 안 돼 다른 데로 이 안쪽으로 나와 이거 밖에 쪽이야 안쪽으로 나와서 안에서 조금 또 돈 아끼지 말고 어? 저 놈이 비싸지 말고 투자를 좀 하더라도 그게 들어가서 하라고 뭐 올해는 아예 문서 안 잡는 게 나아요? 아니 12월 달 11월 달에 문서 운이 있어 그러나 아직 12월 달 안 됐어 네 네 10월 달이야 10월 달이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에 문서 잡을 운은 있는데 네 네가 상문을 끼었으니까 그건 조심해라 상문이요? 상문은 너네 아버지가 많이 안 좋다 그랬지 네 차라리 아버지가 안 가시고 다른 사람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내년에 조심해 내년 5월 4월에 집안에 곡소리 진동하니까 어? 먼 친척으로 갔으면 그게 곡소리거든 그러나 조심하고 엄마나 많이 챙겨들어 엄마가 안 아픈 데가 없어 응 안 아픈 곳이 없어 어? 한 번씩 엄마가 어지러서 넘어지신대 아 맞아요 어? 그런 엄마를 듣고 지금 네가 어? 물론 네 엄마는 괜찮을까 그렇게 뭐 물어봤으면 좋겠지만은 어차피 너도 너네 엄마의 한도 있고 또 네가 엄마하고 또 안 맞아 보면 불쌍하고 응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보면 불쌍하고 아니 안 보면 불쌍하고 보면 뭔지를 모르게 짜증이 나 어 그게 그 말이야 얘 내가 아버지한테 당했을 때 못말려지 네 가슴속에 마음 내가 잘해주지 못한 너네 엄마의 마음 그걸 하풀이하면 안 되지 어? 하풀이하면 안 되지 네 잘해주고 하풀이래 네 네가 못해주는 고예 엄마 안 기다려준다고 했다 엄마를 볼 때 너 어지러워서 죽겠어 그럼 여기가 위 소화도 안 돼 어? 꺽꺽 그리시고 어지럽고 막 미칠 것 같아 아 맞지 네 사업은 내년 3, 4월 5일까지는 되게 보이니까 네 두 군데 세 군데 더 가서 알아보고 네 어? 그러고 나면 괜찮아 그 사업 쪽은 괜찮아 여기는 아니라고 말했고 네 네 엄마 너네 아버지는 자기가 알아서 그래도 너네 아버지가 어쨌든 너네 아버지는 할 짓도 안 할 짓 하고 사셨어 응 맞아 젊었을 때 자기 노리고 다 노리고 살았어 사셨어 그래도 너네 아버지한테는 운이 없어 너네 아버지는 내 새끼들한테 마지막에 갔을 때 내 새끼들한테 내 새끼들한테 대웅 못 받은 게 뭐 자기가 자업자득이야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특히 아들 큰아들이 누구야 동생 동생 치를 떨어 치를 뜬다고 맞아 엄마밖에 모르지 그거는 그치 싫대 이제 와서 내 집 와서 병 수발 들게 하냐고 너네 아버지 할 짓 안 할 짓 다 했다는 소리야 맞지 하이팅 하시고 사업의 문은 열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젊은 애가 돈 돈 해도 안 좋아 뭔 말인지 알지 네 너한테 이거 혼내키는 게 아니라 돈 돈 돈 돈 너 인생이 자꾸 돈 돈한테 팔려가는 느낌이지 않냐 하이팅 하나 네 내가 좀 들겨봤으면 말하고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네 오케이 나를 생각해서 말 안 하는 건지 내가 노트북에 나오니까 말 안 하는 건지 따질 시간을 줘도 안 따지더라고 진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하이팅 감사합니다 아